나한테 함부로 전하면 안 돼. 강석현한테 들키면 어차피 지금 강 총리가 그리로 가고 있단 말이야 여길? 어떻게 알고? 무슨 일인가? 돈이 들어왔어요 너 어쩌려고 그래? 중국에서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야 나한테 100억 있어 내일 강석현이 검찰로 출동하지 않습니까? 그 자를 구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시켜서 내가 얻는 게 뭐한데? 그야 당연히 푸른 아름다움의 비자금이죠 너 어쩌려고 이러니? 이렇게 정면 승부해도 되겠어? 네 어머니, 그 인간 확실히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Send the first one to you Leave me if I can I got it And I got it